텔퍼봉 있으면 사고싶기는 하다 이게 진행이 너무 더뎌 어! 나왔다 나왔다 자 갑시다 이제 굉장히 굉장히 빨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? 괜히 저쪽으로 텔퍼 했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아 굉장히 이제 어 안돼 안돼 자만하면 안돼 어 자만하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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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방식이면 안돼 큰일난다 어! 이거 텔퍼 너무 위험한데? 어 텔퍼 굉장히 위험한 스킬이야 아하 찾았다 어 그래도 금방 찾네 다행이다 아잉 그렇지 그렇지 아하 참 괜찮겠지? 아 텔퍼 쓰기 개무서운데 여기 와 좋아 아하 요렇게 요렇게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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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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